음악 얼쑤 고타 따꼭이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립국장과 창극으로 놀자 마지막 수업인데요 오늘 마지막 수업을 진행할 왕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소리와 친해지기, 탈을 활용한 표현, 몸짓 표현 등으로 수군가를 알아가고 판소리와 창극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해봤는데요 오늘은 소리를 배워보고 직접 창극을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은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호랑이가 내려오는 대목을 배워볼 거예요 혹시 범내려온다 이거 들어본 적 있을까요? 들어봤지요? 이날치라는 그룹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어요 수군가 중에서 눈대목이기도 한 호랑이가 내려오는 대목은 산속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기세등등하게 내려오는 모습을 표현한 대목인데 이제 토끼의 간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육지로 올라온 별주부가 산중에서 이렇게 호랑이가 있나 누가 있나 다 쳐다보고 있는데 산중 동물들이 모두 모여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고 모두 너도 나도 싸움을 벌이는 거였죠 그 중에서 토끼를 발견한 별주부가 토선생! 하고 부른다는 것이 육지에 올라오느라고 힘을 다 써버린 우리의 별주부가 그만! 호선생! 하고 토끼가 아니라 호랑이를 불렀다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별주부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이 대목을 우리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딱공이들 잘 보고 있지요? 선생님이 하는 걸 잘 보고 따라해 주세요 봄 내려온다! 시작!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속림 깊은 걸로 한 짐색 내려온다! 시작! 속림 깊은 걸로 한 짐색 내려온다! 누에 머리를 흔들며 양귀 쭉 찢어져! 시작! 눈에 머리를 흔들며 양귀 쭉 찢어져! 봄은 얼쑥덜쑥 거리는 잔뜩! 얼쑥덜쑥 거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시작! 한 발이 넘고 전동같은 앞다리! 전동같은 앞다리! 동화같은 깃 culpa니며 새낮같은 발톱으로 새낮같은 발톱으로 잔디보리 왕 모델을 잔디보리 왕 모델을 엄동사람 백설격으로 엄동사람 백설격으로 쳐별별별 흔히며 και και cheers! 너무 잘하는데요? 재밌다! 재밌다! 우리 따꿍이들도 재밌게 불러보고 있죠? 호랑이가 내려오는 대목을 배워봤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준비되셨죠? 네! 시작!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인 깊은 걸로 한진생 내려온다 두의 머리를 흔들려 향기 쭉 찢어져 몸은 얼숭달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넓고 전동같은 앞다리 동화같은 뒷다리며 쇠낙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엄동서랑 백설격으로 차르르르르 흔치며 우와 선생님 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배운 노래의 가사의 몇 부분을 바꿔서 불러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두 번째 시간대 탈 만들었던 거 기억하죠? 네! 우리 각자 만든 동물 탈을 가지고 자유롭게 가사를 바꿔볼 건데요 선생님이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다람쥐가 내려온다 다람쥐가 내려온다 돌이 가득 가득 물고 쭈르르르르르르 내려온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자유롭게 만들어보도록 해요 자유롭게 만들어보도록 해요 자 따꿍이들도 썼죠? 네 바꾼 가사를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와 코끼리 내려온다 코끼리 내려온다 고해물을 가득 굶고 쿵쾅쿵쾅 내려온다 우와 멧돼지 내려온다 멧돼지 내려온다 멧돼지 내려온다 주변 물건을 다 부시면 성큼성큼 내려온다 우와 사슴이 내려온다 사슴이 내려온다 사슴이 내려온다 나뭇가지 같은 뿔을 달고서 내려온다 다람쥐 내려온다 다람쥐 내려온다 다람쥐 내려온다 입안 가득 도토리물고 총총총총 내려온다 다람쥐 내려온다 다람쥐 내려온다 다람쥐 내려온다 다람쥐 내려온다 친구들 팔짱 끼고 졸레졸레 내려온다 우와 토끼 내려온다 토끼 내려온다 당근을 입에 물고 강통 강통 뛰어온다 우와 멋지게 표현해진 우리 따꿍이들 여러분 모두가 예술가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국립극장 단원 선생님들이 수업을 함께 했는데요 유태평양 선생님 오늘 수업 어떠셨습니까? 일단 먼저 우리 따꿍이들이 너무 열심히 잘 따라와줘서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씨앗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전통 문화 예술을 사랑하는 꽃피는 마음으로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정금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만난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이별이란 말 따꿍이들 잊지마요 너 네 그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언젠가 또 만날 거니까 그리고 너무 좋은 컨텐츠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너무 지금 감동 지금 이렇게 감격스럽고요 또한 저는 팔소리와 창극을 좀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 곧 찾아오세요 네 자 김시민 선생님 어떠셨어요? 어 이제 익숙하게만 하고 있었던 그 창극과 판소리를 우리 따꿍이들 덕분에 다시 기초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 값진 시간이었고 우리 따꿍이들 꼭 다시 국립극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따꿍이들 선생님은 우리 따꿍이들 만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판소리와 창극을 소개해 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할게요 어질 더질 안녕 그럼 다 같이 외치면 먼저 외치면 타고 또 함께 외치면 전설 예상 하늘들이 하늘 헤이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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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